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첫 소식은 프로야구 경기에서 나온 황당한 작당 모의 소식입니다. 어제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가 대구에서 열렸는데요. NC가 1대0으로 앞선 3회 말 삼성의 공격이 진행이 됐고 2사 1루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노볼 상황에서 투수가 던진 2구가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한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튼 볼이 선언이 됐어요. 그래서 3구와 4구, 5구째까지 해서 풀카운트가 됐고 이때 강인원 감독, NC감독이죠. 강인원 MC감독이 벤치에 나와서 구심에게 2구째 볼이 스트라이크가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NC 덕아웃에 있는 KBO, 한국야구위원회가 지급한 태블릿 PC에 290이 볼이 아닌 스트라이크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항의를 한 건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KBO가 올해부터 자동투구 판정 시스템이라는 걸 조입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구심이 낀 이어폰을 통해서 투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를 판정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구심은 이 시스템이 알려주는 대로 그냥 볼을 판정해서 외치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미 3개의 공을 던진 후에야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어필 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해서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결정이 나오기 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NC감독이 어필을 받자 4명의 심판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들의 작당 모의가 드러난 겁니다. 일루심을 맡은 심판팀장이 안 들렸으면 안 들렸다고 사인을 주고 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버린 거잖아 라고 이렇게 말하자. 구심은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로 해야지. 여기까지는 잘못 들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문제는 다음입니다. 심판팀장이 음성은 분명히 볼로 인식했다고 들으세요. 아셨죠? 라면서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빠져나가려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음성은 볼이 알았죠? 우리가 안 깨지려면 일단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심판들을 종용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 깨지려면 일단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러자 구심이 지직거리고 볼 같았다라고 했지만 심판팀장이 단호하게 같았다가 아니라 볼이 나왔다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우리가 안 깨지려면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작당 모의라고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판팀장은 관중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죠. 어필쇼가 지난 걸로 해서 카운트 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심판진이 시스템의 오류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한 거죠. NC는 이 경기에 졌어요. 잘못된 판정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경기의 흐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네요. 공정한 경기를 위해 도입한 시스템을 심판위원들이 작당을 해서 무시한 셈이 됐는데요. 심판 판정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KBO가 심판 판정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또 다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음 소식은요? 다음 소식은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현지 군항 소식인데요. 푸바오요? 푸바오의 사생팬이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사생팬은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쫓는 연락팬을 말하는 건데요. 맞아요. 푸바오의 사생팬이 된 A씨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 계정이 만들어졌는데요. 푸바오가 지내고 있는 선수핀 기지죠. 중국 수산청에 있는. 거기서 몰래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 다소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인 A씨가 영상을 통해 사육사가 푸바오에게 사과를 몇 번 줬는지, 배변은 했는지, 학대를 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고 올리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랑설레가 있었어요. 이게 푸바오 소식을 반기는 팬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사육사를 감시하는 거 아니냐. 부정적인 지적도 제기가 됐거든요. 논란이 A씨는 직접 촬영한 건 아니다. 중국 SNS에 올라온 푸바오 소식을 대신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설명을 또 붙이자면 사육사가 푸바오를 정석껏 돌보는 모습을 공유해서 한국 팬들을 안심시키려고 싶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병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